자신의 삶을 지키고 희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권영국 후보님께서 반드시 현실로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민중연합당은 권영국 후보님의 승리와 민중 진보 진행의 단계를 위해서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큰 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국 후보님 경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어가신 거 꼭 당선되셔서 정치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모든 정치인들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항상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파이팅! 노동자 민중의 총선 공동 대응 흐름에서 권영국 변호사님이 힘을 응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히 국회에 입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노동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살자 권영국 정치혁명 권영국 분명히 필승입니다. 경주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믿습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연대하는 정의를 찾고자 하는 갈구하는 시민들이 이 선거에 모두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으로 그리고 멀리서 온라인으로 이 선거에 한 명의 자원봉사자가 된 마음으로 재선거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영국 변호사님들 작은 체구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 꾸며내시는 것을 제가 늘 봤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자 민중의 피누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노동 정치 세력화와 진보의 단결을 위해 힘차게 달려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권영국의 신념으로 부재기! 서민과 노동자들의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꼭 긁어주시고 감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꼭 당선되셔서 저희 같은 서민들 노동자들에게 많으신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권 권력자가 국민을 괴롭히는 해외조선에서 영 꾸우기가 나섰으니 꾹! 국민 여러분, 경주 시민 여러분,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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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주세요! 와우! 권영국! 우유 빛깔 권영국! 권영국이 최고야! 맞아! 맞아! 권영국이 최고야! 와우! 권영국 후보님께서 경주를 핵발전의 도시가 아니라 탈핵의 도시로 탈바꿈시켜주실 거라고 믿고 반드시 당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국회로 보내고 또 더 큰 권력을 안겨주고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좀 발뻗고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권영국 화이팅! 권, 권력에 당당히 맞서 영원한 노동자의 대변인, 시민의 대변인 권영국 후보님, 국, 국민의 참 희망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저는 이번 총선에서 꼭 1분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짜잔! 꼭 당선되세요! 경주지부 동지들을 그리고 민주노총 동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권영국 동지의 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교사무실께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권영국 변호사 지난 14년 동안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일관되게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 경륜과 능력이 기어코 정치를 바꿔내고 말 것입니다. 우리 권영국 변호사의 정치인으로서의 앞날에 큰 축복이 있기를 경주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의미 있는 자리에 동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영국은 이 시대의 양심이고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매우 혼탁하고 그 피해를 노동자 서민이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권영국 같은 사람이 정치선에서 노동자들을 서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나마 우리들에게 작은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뜻과 힘을 모아가지고 권영국이 꼭 당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권영국 후보 파이팅! 권영국